순천시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대상을 새롭게 모집합니다. 순천시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 청년 265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관내 18세에서 45세 사이 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 적립시켜줌으로써 3년 만기 때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.